오징어 소스 응, 부숍이다 응, 부숍이다 뭐라고? 고마울 accepting 고장 부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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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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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네, 왔습니다 이게 날치알이 그만두에요 날치알이 그만두에요 이렇게 또 물에다 맛있게 느껴지지? 어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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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맛있어? 너 이거 뺄게 해준다고? 네. 짠해줄 거 아니야? 짠해줄 거 아니야? 짠해줄 거 아니야? 짠해줄 거 아니야? 네. 물검샷! 뜨거 뜨거. 진짜 뜨거워. 됐어 됐어.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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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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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해줄 거 아니야? 짠해줄 거 아니야? 맛있어. 짠해줄 거 아니야? 짠해줄 거 아니야?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, 진짜요, 맛있어 차이 잘 나오네요 네,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가 명태 탕후루야 명태탕받잇 조명란 조항시 가을통매 지자 호시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.. 알 이야.. 물고만 와서 귀한건데 이야.. 이야.. 토시도시라고만 쩝먹이 있나봐 팔팔후드 굿 에이.. 에이.. 3대 5 음? 음.. 아.. 너무 맛있어 이야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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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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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진솔, 진솔, 진솔하게 먹어야겠구만 정성이 수줄먹여야 산 안가는데 와 엄청 크네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야 왜 그렇게 유명하다고 이렇게 괴로워 수락하는 3라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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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복이 들어가 있어요? 3라운드 아 그렇구나 전복이 있었구나 전복이 들어가 있어 언제 드실 건 옆으로 쓰는 거야 전복을 옆으로 쓰는 거야 넓은 쪽으로 그게 더 빠르니까 알겠어요 잠깐만 상태가 잘했어 그러니까 돼지간만 기다려볼까 이거 전화하겠지 전화하겠지 어이게 잘했어 하나 둘 셋 둘 둘 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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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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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였습니다. 쌀쌀가루 소금 대파 쌀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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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Personally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어 안녕 끝나고 이제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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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오잖아 몸에 팩을 해야겠는데 어흑 1, 2, 3 아니 아니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괜찮아요 우리 아빠 형님 자 물부터 와우 술이 안 참네 일단 술도 드세요 나만 되는거야? 회도 한점 더 넣어야지 회로 4점 음 맛있어 어마물 아니 아니 원래 아유 그래도 정보셨잖아요 그동안에 좋아한다 아유 우리 소영장이면서 잘 볼려고 주려고 그러다 아 수고미를 아유 아유 매운 참거리 자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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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먹어옵까? 자자 일어났어 자는거 막 깨졌어 어? 자는거 깨졌다고 지금 아이 아 아 아 또 힘든 Scarica 배달 call 회 쪽은 안 먹어요 회는 안 먹고? 네 해산물 안 드시고? 식사하고 해가 나오는데 100개를 드시면 키로 최대한 됐지 뭐지?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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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소주 하나야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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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내가 아 멋지지 우리꺼야 다 안주셔도 계단할꺼야 그럼 그런사람 약간은 이거 야 중룡룡만 그냥 끝내주네 저희 5kg 시킨거죠 5kg 야 오오오오 야 야 야 저거 나도 못먹은건데 야 자 좋겠다 야 나는 왜이걸까 왜이러지 게살이요 게살이요 다주세요 다주세요 그냥 먹고 게살이요 알았어 나는 없어 없어 어 있어 너만 있어 좋아 쏠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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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네 삼식이 하나 해주세요 오 오 힘내준다 오 오 어서오세요 삼식이 독 있지 않아요? 없어요? 지느러미인데 지느러미 독 있지 않나? 아니 아니에요 매수에 만져도 괜찮아요? 머리 괜찮아요 오 허리 좀 줄어보여서 허리 때문에 이제 네 장갑을 피고 만져야 돼요 오 네 네 오 오 그 알이에요? 네 우와 일단 매운탕에 먹으면 되는 거네요 알은 못 먹어요 못 먹어요? 아직 없어요 아유 아깝다 아유 아깝다 한 번은 넣었을 때 매운탕에 먹어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왜 몰라요 삼식이 하나랑 광어 응 어 매운탕 먹어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내일 딸딘가 들어가져갖고 아 내일 딸딘가 들어가져갖고 든든 네 든든히 먹어야돼 아유 하하하하 맞아 바닷물은 원래 배가 많이 고파 네 아 아 아 아 아니 참 어 아 방어와! 삼식이! 으아 하나 둘 셋 그냥 삼식이 으아 아 어우 야 이거 뭐? 야 용이네 용 머리 봐 아 뭐 뭐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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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로 반이 안 돼요 여기다 한 마리 더 얹으시거나 아니면 남자분들이니까 두 마리 더 얹으셔도 괜찮아요 이게 지금 세 마리라고요? 네 세 마리 가는데 키로 반이 안 나와요 지금 선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애들이 좀... 다가서 누나 한 명 세요 해간노 소주 여기 말이지 여기 소주 소주 형은 못해 못했으니까 전화 안 돼 소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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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머니스드 방을 잡았는데 온천 가다가 이렇게 본 거예요 온천 갔다가 지금 여기 온 거예요 네 여기 이렇게 척상이잖아요 네 저 척상하고 같은 거예요? 아니요? 아닌 거죠? 이름만 그런 거죠? 아무리 연관 없죠? 에헤헤 소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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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우 이만한다고 흐름이 났다 나는 그건 맛있어 그건 맛있어 나한테 조금만 왜 안팠어 왜 안팠어 왜 이리 왜 이리 나 왜 이리ئ게 왜 이리져나 나도 눈물 듣겠는데 이네들이 알고 있는 거 지금 왜 안 눈물? 어디? 대멍대형 아니 씨... 아니 귀엽죠? 아니세요? 막상 말고 여기 전에 아... 담당자 눈물 돼지겠어 좀 먹어와 왜 안 좋아 아니 형님 아니 형님 눈물 돼는 거 얘기했어요 당황스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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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대멍대형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나한테는 형 잘하는 거면 내가 놓으라고 생각해 당연히 그것도 알아 이런 것도 안 좋겠는데 그거는 다 해정됐다고 오잖아 어떻게 되는지는 안 오잖아 강주택에서도 많이 왔잖아 한 번 물통을 사면 완전 대책이 되는 거잖아 내가 당장하는 사람도 아니라 근데 안 나오는 건 딱 녹아버리면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가 없는 데는 얼마 안 들어 진다고 해서 치즈가 잡고 오면 돼 왜? 아, 근데 얘는 근데 옛날에 미천 여기도 그래 여기가 뜨거지 여기도 막으면 안 돼 여기가 뜨거지 여기가 뜨거지 여기가 뜨거지